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또 각자의 사명 소명 이런 걸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보신 분은 인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한국전쟁 이후에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소년이 지금은 인도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까지 세우셨어요. 인도 도마선교센터에 김정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어요. 아직 여독이 좀 덜 풀리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인도의 도마선교센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도마선교센터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주 52년도에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72년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힌두인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그대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인도가 복음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에서 법인을 세울 때 무엇이라고 법인을 세울 것인가 생각하는 게 갑자기 저게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한 곳이다. 그래서 도마의 후계자를 키워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인도 정부에다가 도마선교센터라는 법인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도에 많은 교회 있고 또 성당도 있고 다 있지만 도마선교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선교센터로 이름을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곳에 가서 인도와 세계를 리드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우리 도마선교센터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세 가지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은 학교 법인 인디아 도마학원입니다. 그는 유치, 초, 중, 고, 대학까지 있습니다. 신학교까지? 네, 신학교. 신학교는 또 별개의 법인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법인이고 그래서 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법인 인디아 장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학교, 교회 개척. 우리 고안 애들이 신학을 졸업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립한 교회가 건축된 교회가 지금 121개 교회가 건축이 되고 121개요?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가 한 500개 교회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한국말 하면 가정교회, 가정. 그게 이제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는 우리 고안이 있습니다. 고안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총학생이 지금 한 350명 정도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54살에... 54살에 인도 선교사로 가셔서 지금 2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 연세가 나와요. 77. 그럼 한국에서 목회하셨다면 은퇴 벌써 하실 나이고. 가족들이 고국에 와서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이 소리 안 하세요? 네,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서 인도에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갔고. 그리고 우리 학교 입구에 이제 우리 집사람 저하고 무덤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도에 죽겠다. 학교 입구에? 네, 학교. 우리 도마 학교에. 그러니까 지금은 빈무덤이고? 네, 지금 빈무덤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놨죠. 항상 우리는 죽으면 그거 묻힌다. 자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해두었죠. 그러니까 나보고 한국에 들어오라는 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 얘기네요. 모든 걸 딱 보면. 말이 뭐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 여기 묻힐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소리를요. 아직도 인도에서의 소명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도에 가실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가졌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무척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인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다가 인도에 제가 매료가 됐죠. 연민의 증을 느꼈죠. 옛날 제가 어릴 때 이상의 못 살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고 제가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상두받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만난 것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재건 운동본부를 만드셨습니다. 재건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앞당서서 재건 학교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재건 학교가 고등공민학교가 되고 고등공민학교가 일반 학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재건 학교를 해서 그때 재건 학교 다녔던 후배들이 지금 목회자가 있고 사업한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습니다. 제가 그 고등공민학교 소리는 들어봤지만 그 전신이 재건 학교였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만들어서? 상을 받으셨네요.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네. 그런데 농촌교회를 섬기셨어요? 제가 이제 농촌에 간 이유는 농촌에 가서 인간 삼록수가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농촌에 갔지요. 아주 꼴짝이 농촌에 가서 거기에서 재건 학교, 사회취굴 학부. 그땅 사회취굴 학부를 만들어서 농촌 개명 운동을 했습니다. 사회취굴 학부. 그것도 오래만 하네요. 그래서 그걸 활동을 했죠. 하면서 저는 절대 시골에서 묻혀서 시골에서 살지 도해진 목회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시골교회에 5개 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죠. 농촌에서? 네. 농촌에서. 5군데나요? 네. 농촌에서. 그러다가 이제 울산. 네. 울산으로 갔죠. 울산으로 가세요? 부목사로? 네. 울산에 가게 된 동기는 울산 교회가 그때 당시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박도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도해지 못해 안 합니다.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그때 사람을 보냈는데 한 분만 얼굴만 좀 보자.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때 배우니까 정말 한국에서 영성이나 모든 분의 기도나 모든 것이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박두웅 목사님이라고. 고신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목사님도 고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밑에서 제가 많은 것을 도전받고 배웠죠.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했죠. 현대 조선소 설립할 때 교회 개척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예, 예. 저희가 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저희들은 교인들한테 선교를 하라.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고 교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의 생활이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한 50명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50명의 조그만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인도네시아로 다니면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교인들이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2년 만에 땅을 사서 이청 예배당을 크게 세웠죠. 그래서 인도에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30년 전에 인도에서 한번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왠지 어릴 때 얼굴이 조금 새카맣으면 어른들이 인도지이다 그랬거든요. 인도지이다. 말만 인도지 들었지만 인도는 모르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인도의 교회를 세우자. 저도 사실은. 깜짝짝 하셔서. 그래서 인도로 갔죠. 인도로 갔는데 문바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길거리에 수키로 가도 끝이 없이 노숙을 하는 거지들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가서 제 마음속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인도밖에 없다. 제가 빚을 갚는 것은 인도 가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지요. 와서 앞으로 내가 인도 선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했지만은 자녀들이 자랐는데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이 반대하고 이래서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가운데 기회만 기다리면서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당장이라도 인도 선교사로 가고 싶으셨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차일피일 하다가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으면 원로 목사 되고도 받는데 이런 생각도 드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최한 17년이 되었으니까. 한 3, 4년만 더 하면. 더 하면은 원로 목사 되기 때문에. 20년 넘기면 되니까. 저는 생각에 원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생활을 보장해 주니까 선교해도 지장이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얇은 생각했죠. 그래서 3년 기다리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994년 1월 달에 이제 경주로 놀러 갔죠. 우리 가족이. 막내는 서울에 있었고. 제가 운전하고 우리 옆에 타고. 만삭대는 딸 뒤에 타고. 우리 아들 다 타고. 사위 타고. 사위는 없었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경주 쪽으로 가는데. 그때는 2차선입니다. 1차선 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저쪽에서 트럭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트럭이 내려오는데. 그 뒤에 승용차가. 과속으로 오는데. 승용차가 트럭을 받아가지고. 그 승용차가 붕 떴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붕 떠가지고. 그 차가 저한테 오는 게. 저한테. 언제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꽝 하는데 저 차가 박살나버렸어요. 박살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런 상태에. 어떤 지나가는 포타 기사가. 찬문을 부숴가지고. 우리 네 사람을. 울산 바오르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그분은 가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천사가 있었네. 그래서 지금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많이 다치신 거예요? 네. 많이 다치죠. 제가 제일 많이 다쳤죠. 아니 그냥 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 난 승용차가 내 차를 덮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덮쳤죠. 정신을 잃으셨겠어요? 잃었죠. 얼마나 다치신 건데요? 하여튼 뭐 상당히 많이 다치죠. 얼굴만. 얼굴만 한 300반을 정도. 꾸몄셨으니까요. 목사님이? 네. 그러면 그 만사기인 따님은? 그는 이제 바오르 병원에서 안 되겠다. 이래서 부산 문화병원으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재앙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애가 지금 미국 UCLA 장학생으로. 아이고 잘 컸네요. 환대로 첨불받아요. 엄마도 아기도. 엄마도.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졸업하고 엇가리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드님하고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좀 적게 다치고. 목사님은 300반을 꼭 못해요? 제가 제일 많이. 왜냐하면 제가 운전석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사고가 당했을까도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때 이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입원해서 생각하니까 요나가 생활하죠. 요나가. 요나. 요나. 도망간 요나. 도망간 요나. 인도 가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인간 생각으로 원로 목사 가서 가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제가 퇴원했죠. 그래서 인도로 가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겠다. 하니까 뭐 야단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저혼차. 그때 뭐 이렇게 상당히 아픈 상태에서 갔으니까. 저혼차는 정치 없이 인도로 들어간 것이죠. 회복도 덜 된 상태에서. 덜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반대 많이 했죠. 그때 학생들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때 대학교 다녔고. 막내는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다녔었는데. 제가 인도로 가니까 50노에 가니까 파송이 안 됩니다. 50노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세계 선교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송이 안 되니까. 저 혼자 그냥 간 거죠. 무조건. 안 가면 안 되니까. 파송 교회도 없고. 그냥 간 거죠. 아무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간 거죠. 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아들 막내딸하고 과학을 했죠. 과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자식을 버린 그런 못난 아버지죠. 지금도 이게 가슴에 많이 한이 맺히죠. 안 돌봤으니까. 아니 그럼 학생이었던 그 자제분들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그냥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등록금 벌어서요. 우리 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쪽방에 조그만한 쪽방에서 야간 당기면서 추워도 난방도 못하고 그 우리 사람 한 번 가니까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대선 오면서 제발 좀 아들한테 가보라고. 옷도 입도 못하고 그러니까 잠바한테는 한 개 사가지고 가서 돌아보자고 그래도 안전 안 갔죠. 왜 그때 당시 인도에 우리 과학 애들이 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애들 먹이 살기 바쁘고 또 내가 할 일은 그게인데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아무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었죠. 그래도 난 나쁜 아빠다. 이런 자책감 이런 거는 조금도 안 드셨던 거예요? 느꼈죠. 느꼈지만은 느꼈지만은 저 생각은 인도 고한 애들이 더 불쌍하고 그게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그걸 막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를 뿌리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진짜 궁금한데요. 아드님하고 고3이었던 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아들은 야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1998년도 IMF가 터졌습니다. 터질 때 졸업했는데 직장을 갈 수 없는 거죠. 특히 지방대학, 야간 대학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장공사, 한전, 성은그룹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세 회사에서 다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은혜죠. 아니 현실적으로는 사실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성은그룹은 포기하고 한전 갈 것이냐, 수장 갈 것이냐.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수장공사에서 먼저 발정이 났죠. 그래서 성은공사 가서 지금은 소장입니다. 수장공사? 네. 딸임은? 딸은 미국 가서. 그때 고3이었죠.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식당에 가서 접시도 닦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어느 장노님이 가보니까 애가 이쁘며 우리 막내딸이 이쁘고 착하고 그러니까 자꾸 캐물어는 거야. 아버지가 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교사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자꾸 물으니까 우리 아이가 인도 아버지가 성교사입니다. 그 장노님이 깜짝 놀라면서 미국에 성교 자녀가 많이 와서 공부하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도저히 어떤 사람인데 이리 고생 시키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갔죠. 갔는데 그것이 인정되어서 미국 몇 개의 교회에서 협력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가끔 가서 방문하고 다음 주에도 갑니다. 미국에. 미국에 방문하기. 그래서 후원을 조금 해주셨나 봐요. 미국 교회에서. 장노님이 다리 역할을 하셨군요. 따님도 이제 대학을 가고.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잘 살죠. 지금도 미국에 있나요? 대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워주셨네요. 물론 고생도 중간에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저는 신조가 성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확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교사님들이 여기를 다녀가셨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적인 간증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간증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했을 뿐이고 내 육신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키웠다. 그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럼 언제 오신 거예요? 인도로. 제가 같이 왔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갈 때. 인도 그 당시. 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가고. 2년 후에. 2년 뒤에. 아 그러셨군요. 사모님은 참 인도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궁금해요. 워낙 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괜찮으셨나요? 그때 우리가 갈 때는 인도가 참 행필이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은. 전시의 거지 반이고. 하여튼 행필이 없었어요. 그때 가서 고아원을 운영을 하니까 코코넛칩을 지어서 고아원을 했거든요. 그걸 먼저 하신 거죠? 고아원을. 그때 어땠어요? 하니까 애들 먹어야지. 그건 애들 고아원 애들이기 때문에 4살부터 있으니까 울지요. 밥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옷 달라고 하지요. 매일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또 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자꾸 눈만 뜨면 돌라고 하니까 애들이 살아와서 울고 살아와서.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12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12명을 하신 거예요? 12제자랑 의미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생각 안 했고. 그 애들이 첫 번째 고아원 애들이죠. 그들이 성장해서 아래역에 왔던 아브라 모세가 24년 전에 첫 번 온 고아원 학생입니다. 그 애들이 잘 성장해서 목사가 되어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고아원 출신의 제자들, 내 자식들이 지금은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 분? 아니 많습니다. 한 200명 정도. 200명? 인도에서만? 네. 인도에서만. 목사님 되신 분들이? 네. 신학교 졸업해서. 고아 출신들이? 고아 출신도 많고. 그 외에 이제 중간에 들어온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신두교잖아요. 네. 신두교인데 기독교 목사님이 오셔서 고아원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인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매침에 갈 수 있는 애로가 많았죠. 많은 것이 동민들이 첫째 반대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반대했고 그때 저희들이 갈 때만 해도 인도 성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인도에 몸가게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목사 성교에서 가면 그 즉시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하기 힘든 곳에 제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앞으로 세계에서 복음의 문이 제일 많이 열린 나라가 인도가 될 것이다. 그런 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인도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안드레에 있는 갈보리 교회입니다. 시다시 구말 목사인데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죠. 그분 인도 목사인데 지금 15만 명이 모입니다. 성도가? 네. 그렇게 성장했죠. 7만 명, 8만 명. 우리 학교 부근에도 1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저희들 교회 개최한 교회에도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은하기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기 그 목사님 인도분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까? 인도 사람들은 성품은 온유합니다. 우리도 한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지나가면은 도로라고 하고 차 짜이라고 차 티를 대접하고 상당히 다정다감하죠. 인심이 좋네요. 네, 좋고. 그런데 인도에도 힌두가 한 80% 정도 되는데 그 중 20%는 근본, 그러니까 원리주의자입니다. 과격 분자들. 힌두교? 네, 힌두교 중에서 20%가 과격하고 그 다음에 80% 정도는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추일 학생이 교회 나와도, 자기 자녀가 교회 나와도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한국은 옛날에 자녀 교회 나가면 때리고 또 부인이 교회 나가면 머리 깎고 안 그랬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없죠. 물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본주의자들은 안 되죠. 택도 없지만은 그 외에는 자유롭습니다.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처음 입양해서 키운 제자들이 목사님이 돼서 같이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이 이름들이 저 본인 본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힌두인이기 때문에. 힌두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장명하는 사람 찾아갑니다. 우리 아들 이름 뭐 지면 부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장명가에 의해서 이름을 짓는데 아브라함은 본 이름이 순드라지입니다. 순드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존세는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시바쿠말. 그러니까 옛날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힌두인. 그거는 그렇고. 힌두 이름인데 저는 고안이 들어오면 힌두인을 다 없애버리고. 버리고. 제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제가 이름을 지어줬고.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경 이름이죠. 야곱, 아브라함, 요셉, 마가, 누가 다 있습니다. 존슨은 존이죠, 존. 이분들이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성교사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부르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어릴 때 왔으니까. 어릴 때 왔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아버지로 이제 느끼는 거죠. 느끼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고안 애들이 많으니까. 전부 다 이름 부르기도 이제 그러니까 뭐 그냥 아버지 가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고아의 아버지로 이제 이름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면장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오면은 전부 다 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뭐 딸 하는 거죠. 그리고 면장도 오면은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니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많이 두신 분이시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경찰서에 연행됐을 때도 이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인도에 가서 어렴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힌두 세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니까 힌두인들이 저를 추방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때마다 이제 우리 고아의 애들이 많으니까 거기 경찰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쫓겨나면 우리 아버지 못 산다. 못 산다. 어떻게 우리 사겠냐. 누가 밥 주느냐. 누구 공부 시키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도 다행히 그 문제로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분이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래서 제가. 풀려난 적도 있고. 풀려난 적도 있고. 그중에서 하나 큰 일은. 데버다스하고 제임스가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애들이 14살 됐어요. 6살대 들어와가지고. 한 분은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센터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은. 그 200년 된 개미를 숨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개미를 숨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개미요? 네 개미. 뭐 3억 3천만 개니까 다 생기죠. 별 종교가 다 생기죠. 그래서 개미를 숨기는 신당인데. 그 신당이 200년 됐어요. 그리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급없이. 신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신을 부숴버렸어요. 둘이 가. 화하는데. 부수니까 그걸 이제 길 가는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힌두인 2천여 명이 우리 학교에 온 거죠. 센터에 와가지고 진을 치고. 굉장했습니다. 죽인다고 하라고 부순다고 하라고. 야단 났습니다. 야단 났을 때 이제 독립 면장에 유지되어 오셔가지고. 이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헌신하신 분인데. 다 물시하고 가거라. 그리고 경찰서도 오고. 그래서 진을 친 사람들이 2시간 정도 진을 쳐있다가 다 해산을 한 적이 있죠. 이두 그러면 그때 많이 상하셨다고요? 이제 제가 경찰서 연행당 갔거든요. 갔다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감기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갔다 왔는데 열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한 열흘간 고생했는데. 그 뒤에 우애인 2가 싹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빠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마침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시는데. 의료팀도 오시고. 그래서 치과병원에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보고는 자기들이 해줄 테니까 한국 나오거든 뭐 좀 마달라. 그래서 저를 우애완천체 임플란트 좀 다 해준 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산에 강진호 장례님 하는 강진호 치과. 그다음에 살롬 치과. 유명한 살롬 치과. 성교 많이 한 살롬 치과. 그다음에 일산예치과. 이성근 집사님. 그건 또 누리게 나가죠. 지금도 그분 못 있죠. 지금 저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선교사님 되게 부자다. 뭐 저기 고아원도 턱 짓고 학교도 턱 짓고. 책상 의자 막 놔주시고. 컴퓨터도 턱턱 놔주고.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가 느낀 것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걸 느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다 해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우리 사람 불평이 뭐냐면 생활비는 10원도 안 주고 매일 돈 100원 들으면 100원 주부리고 1000원 들으면 1000원 주부리고 10만 원 주부도니까. 그런데 돈은 못 버셨잖아요. 후원을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소장료가 성공했으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이 이제 돕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돕기를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이래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돌봐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고마우니까 저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조제하고 있죠. 학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신학교 대학교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법인이 있고. 그런데 땅은 어떻게 장만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가 꿈인데 학교 안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도 뭐 1억가 되는 것도 아니고 2억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땅이 만평인데 우리가 세 번째 고안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고안은 코코넛 집으로 지어가지고 환경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곳에 이제 고안에 방문을 갔어요. 갔는데 웬 나이 많은 분이 한 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닥터 데이빗인데 참 못 있죠. 그는 의사인데 미국 가서 병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해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하루 세 시간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가 정리하고 오시는 자녀가 없어요. 그 사모님이 학원 선교를 위해 써달라 윤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우연히. 그분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땅을 사주겠습니다. 땅을 봐주십시오. 닥터 데이빗이. 네, 데이빗이. 그래서 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왔느냐 하니까 기도하는데 비몽삼몽간에 오늘 김정구 목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고안에 오는데 가서 만나거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찾아와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만평의 땅을 사주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 범인으로 등기를 달려야 했고. 그런데 그분이 더 고마운 것은 땅을 살 때 와서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안 오시겠다 하더라고요. 그 물으니까 내가 가서 땅을 보고 땅을 사주면은 내가 가서 볼 때마다 이거 내가 사줬다. 내가 사줬다. 이러면 교만한 마음이 안 들겠나. 정말 훌륭한 분이죠.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겠나. 단기 선교로 오기 시작하고. 단기 선교. 네, 오기 시작하고. 이것도 저게도 오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와서.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교실을 짓고 또 한국 나가면은 딴 데 가지 말고 그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됐는데 대지 만평에 지금 영, 금평 한 3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십니까? 그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 한 천 명 정도. 천 명.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뭐 자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돕기도 하고 아까 임플란트 해주신 치과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어떤 인상적인 후원자가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기억에 제일 남는 분은 김에 가시면은 신득근 장노님이 계십니다. 키가 좀 많은 참 좋은 장노님이신데 그분도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에 한의 맺힌 분인데 저를 알게 되어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 개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학교를 짓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낙동강 그 변에다가 돼지 한 천 마리를 먹였어요. 돼지. 그런데 매묘에 뚝이 무너져서 천 마리가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정부에서 보상이 100% 안 나오니까 빚이 한 3억 정도 짓는데 그 장노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보상만 나오면은 우리 식구 5명인데 5명 이름으로 교실을 짓겠습니다. 교실 5개 짓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2년 후에 보상이 나왔어요. 보상이 나왔는데 그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농협에 오락해서 가니까 권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교실 6칸 돈을 딱 거기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장노님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랬더니 그 장노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권사님도 그러시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 5개를 건축을 했죠. 그분이. 그런데 성교사님 교실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교실 한 칸 짓는 600만 원 들었습니다. 600만 원. 지금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은 2천만 원. 그런데 지금 국제학교는 계획인데 국제학교는 아직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 국제학교 교실하고 식당하고 다 지었습니다. 사무실하고 다 지었는데. 국제학교는 누가 다니는 거죠?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해요.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인도에 많이 오고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학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들. 그래서 기숙사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는 기초를 했죠. 기초를 해놓고 철근을 세워놓고 돈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기숙사가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학교를 못 여는군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여는데 저는 국제학교 하는 목적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도태되고 약해지고 자꾸 교회를 협회해야 하는 경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든 간에 우리 학교가 다 되면 인도에 국제학교도 많습니다. 한국 선생님 말고 오는데 저는 한 절반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학교에 절반 받아서 애들 유치해가지고 신학교 이상의 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나오면 정말 예심체자가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국제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게 꿈인데. 그냥 기초만 해놓고 있으니까 그걸 못 하니까. 기숙사가 돼야 되는군요. 기숙사만 되면 학생들은 올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학교가. 위치는 도마가 순기한 곳입니다. 도마가 순기한 지역인데 그게 호술 지역이 있습니다. 호술은 벵갈로 유명한 IT가 유명한 벵갈로에서 한 시간 반 거리입니다. 벵갈로에서. 벵갈로에서. 문바이하고는 멀죠. 문바이하고는 거리가 멀죠. 멀고. 벵갈로가 IT 산업으로서는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시간 반 걸리죠. 자동차로? 네. 자동차로. 그럼 그리 먼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범위가 늘지 않습니까? 뭐 신학교 있고 그리고 종교 범위 있고 학교 범위 있고 사회복지 범위 있고. 이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목이 필요합니다. 교목이. 교목. 영어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영어로 강의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교목이 필요하다. 교목이 이제 학생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학생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목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리고 음악 성쇄. 음악 성쇄. 왜냐하면 피아노가 우리가 4개 한국에서 가지고 갔는데 피아노를 안 가르치니까 피아노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피아노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재들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피아노 반주는 다 있거든요. 그것도 두세 명씩은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성교의 꿈을 갖고 있다. 피아노를 잘 친다 하시는 분들. 영어 잘하는 또 목사님들. 한번 이렇게 헌신을 꿈꾸시는. 영어는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못 가네. 목사님한테 하는 게 없는데. 제가 동력할 수 있는 사람. 책임지고. 등 동력자로서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는 이제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그런 사람이 저한테는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죠.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런 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정구 선교사님 말씀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명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꽃피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데. 오늘 정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구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학교 앞에다가 무덤까지 지금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거기서 뼈를 먹겠다는 도마의 후예시네요. 정말. 도마가 순교당해서 그랬듯이. 오늘 말씀하신 기도 지목들. 그렇죠. 인도 쪽에 선교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선교회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